안녕하세요 베이비사이언스 베싸에요. 이 채널은 제가 육아하면서 궁금한 것들에 대해 근거있는 답을 내리기 위해서 정보를 찾고 공부했던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에요. 첫번째 주제는 우리 아기 여드름 걱정할 필요 없는 이유. 제가 왜 이 주제로 시작을 했을까요? 이 영상을 만들 때 제 생후 4주 된 딸인 다미 얼굴에 여드름 같은게 자꾸 생겨서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쁜 우리 아가 피부를 위해 열심히 리서치한 결과 저의 결론은 별로 걱정할 필요 없다. 그 이유는 신생아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고 대부분 그냥 두면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입니다. 네이버에 아기 여드름이라고 검색했더니 수많은 엄마들의 동일한 고민을 볼 수 있었어요. 이거 태열인가요? 땀띠인가요? 수딩젤을 바를까요? 발라도 안 없어져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떤가 봤더니 시원하게 해주세요. 근데 지금도 18도야. 그러면 어쩌죠? 보습이 중요하대요. 5번 바르던 거 10번 바르면 좋아질까요? 물론 유아용 화장품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가 쓴 것 같은 글도 많이 보였어요. 근데 저는 발랐더니 없어졌어요. 이런 글 볼 때마다 저것 때문에 없어진지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너무 의심왕인가요? 우리 아기 얼굴에 나는게 뭔지 알아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겠죠? 우리나라 엄마들은 대부분 조리원이나 지인들에게서 들었던 태열이라는 말로 많이 설명하려고 하시더라고요. 태열은 엄마에게서 받은 열이 아기에게 전달되어서 발생하는 피부 트러블이라고 하는데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개념도 아니고 열이 엄마에게서 아기로 전달된다는 그런 설명도 너무 모호한 것 같아서 저는 일단 태열이라는 개념은 근거가 없다고 보기로 했어요. 제가 찾은 근거는 메디컬 뉴스투데이라고 하는 의학 관련 미디어 홈페이지고요. 여기서 나온 신생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흔한 피부 트러블들을 알아봤어요. 첫 번째는 신생아 여드름. 이렇게 생겼고요. 생후 6주 전까지 신생아의 약 20%에게 발생하고 99% 얼굴 위주로 발생한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성인 여드름하고 비슷하게 여러 호르몬의 영향인 것 같다고 하고요. 주로 화이트헤드처럼 보이는 경우가 흔하지만 빨간 여드름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하네요.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이 6주가 지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접촉성 피부염이에요. 이렇게 생겼고요. 좀 더 국소적인 느낌이죠? 접촉성이니까 외부 물질에 의한 자극으로 발생하는 트러블이고요. 대표적인 게 기저귀 발진이에요. 빨갛게 오돌토돌하게 올라오거나 넓은 부위가 빨개지기도 해요. 입 주변에 흔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고채식을 먹기 시작하는 아기들에게 더 흔하다고 해요. 대부분 염증의 원인이 없어지면 서서히 사라지지만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크림을 처방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땀띠예요. 땀구멍이 작은 아기들의 땀구멍이 막혀서 발생해요. 덥고 습한 환경이 원인이고 시원하고 습하지 않은 환경을 유지해주면 알아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신생아 중독성 홍반이에요. 사진들이 다 비슷하게 생긴 느낌이긴 한데요. 출생 후 수일 내에 발생하는 발진으로 신생아의 48%에서 72%까지 발생하는 흔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빨간 발진 가운데 흰색이나 노란색의 점 같은 게 보이는 형태고요. 정확한 원인은 불분명하고 발생 후 수일 내에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는 영하 습진이에요. 유전되는 경향이 있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두꺼워지고 가려워진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게 만성적인 모습을 보이면 아토피라고 하고요. 화장품이나 건조한 날씨, 음식 등으로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려움을 막기 위해 이런 크림들을 발라주면 도움이 되고요.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난다고 해도 4살 정도 되면 없어진다고 하네요. 여섯 번째는 좁쌀종이에요. 좀 덜 빨갛고 좁쌀 여드름처럼 생겼네요. 신생아의 50% 정도에게 출산 후 곧 발생하는 흔한 증상이래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딸도 코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마, 뺨, 코 등에 흔하고 피지샘에서 각질 때문에 피지 분비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발생한다고 해요. 신생아 피부는 건조하니까요. 역시 별 문제가 되지 않고 놔두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정리하면 아기 피부 트러블은 생각보다 흔한 증상이고 영하습진을 제외하면 아기에게 해가 되지 않아요. 이미 온습도가 적절하고 좋은 환경을 갖춰놓았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대부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영하습진처럼 가려워한다면 병원에 가봐야겠지만요. 그리고 이런 사소한 증상들이 방치하면 아토피로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놔두면 사라진다고 하는 말을 보니까 아토피로 변한다는 것도 근거 없는 속설이인 걸로 보입니다. 저희 딸인 다미는 지금 6주가 조금 지났는데요. 5주에서 6주 사이에 자연스럽게 사라진 걸 보니까 신생아 여드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너무 걱정하다가 폭풍 검색과 마케팅의 늪에 빠져서 수딩젤이니 테일키트니 이것저것 사지 마시고 좀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 정보 베싸였습니다.